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삶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심으로 너희를 관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제일 첫째 단어를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도바울은 11장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무엇인가 기쁨이 어떠한가 소망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가슴이 뜨겁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의 터가 만세 반소 후에 완전히 닦인 것입니다. 터가 단단히 닦였습니다. 털을 닦았으니 집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을 세워야 하니까 12장부터는 바울은 이제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털을 닦았으니 이제 집을 지어야 한다 하는 의미를 담은 단어가 그름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털을 닦았지 않느냐 이제 집을 지어야 한다 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 그름으로 합니다. 교리를 배웠으면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진리와 삶은 하나입니다. 말씀과 순종은 일치해야 합니다. 사람 구원과 삶의 구원은 나누어주면 안됩니다. 바울은 이 그름으로의 사실을 로마서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골로세서, 대살로니카 전서, 후서에서 똑같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녀의 결혼 문제를 놓고 장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참 뜻깊은 주석을 끝에 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워주신 것을 그 다음에 다 같이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엄숙하면서도 의미심장한 주석을 다셨거든요. 하나님이 짝지워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부부관계에만 해당이 됩니까? 하나님은 구원과 삶, 진리와 순종을 짝지워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워 놓은 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누면 안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삶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혼시키면 안되요.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워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명령하셨지만 현실을 보면 이혼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날이 갈수록 이혼하는 부부가 점점 늘어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과 삶의 이혼율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구원과 삶이 별거하고 있는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주님이 나누지 못한다고 명령하신 것을 나는 나누어 놓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한번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배우기는 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영혼은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생활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것 때문에 교회는 무력해지고 신자의 삶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타락의 주범이 뭐냐? 그러므로가 없는 생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11장까지 우리에게 설명한 그 놀라운 진리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감격 없이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대단한 선물 아닙니까? 이와 같은 선물을 받고도 적극적인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구원을 내가 받았음을 분명히 믿고 감격한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이 반응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입니다. 이와 같은 그러므로가 오늘날 심해지면 그 사람의 구원 자체를 우리가 의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가 빠져 있지 않는가 우리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 분 성경말씀을 포켓도 넣고 다니면서 외우시는 분 부탁합니다. 그러므로가 보이지 않는 신자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러므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1절부터 2절까지 총론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몸을 좋아하십니까? 마음을, 영혼을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몸보다도 마음을 더 극진히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따라오지 않으면 몸으로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바르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몸을 바치라고 합니까? 이것이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요점입니다. 왜 마음을 바치라고 하지 않고 몸을 바치라고 하실까? 우선 먼저 그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몸을 바치라고 하는 데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몸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매우 강도 높은 말로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고린도전서 6장 15절 19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지체, 몸이죠. 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이 말은 몸도 구원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 영혼과 함께 몸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몸은 죄로 인해 부패된 것이 사실입니다. 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죄가 마음대로 유혹할 수 있는 죄의 자급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바치라고 재단에 올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구원 받았으면 우리 몸도 구원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할 때는 영혼만의 구원으로는 완전한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없는 영혼 생각할 수 없고 영혼 없는 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완전하려면 영혼과 몸이 함께 구원 받아야 합니다. 전인격적인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여러분이 잘 띄어가시죠.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구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살리시리라. 왜 살립니까? 몸도 구원 받아야 하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몸을 재단에 올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바치랄 때는 우리 몸이 구원 받았다는 것을 전제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 동안 몸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인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주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없는 어떤 인격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몸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시적인 인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의 삶이 어떠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몸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세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몸이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바르게 산다 저 사람은 삶이 틀렸다 하고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 살기 위해 뛰는 것이 몸이요. 또 살기 위해서 쓰임받는 수단이 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세상을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몸이 뛴다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 뛴다. 이것이 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아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계사로 드리라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대충 침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을 드려라 이 말은 우리의 삶 전부를 바치라 하는 말입니다. 내 몸도 구원받았지 구원받은 몸이라고 한다면 그 몸이 뛰고 있는 모든 생활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게 하라 이것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계사로 드리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 귀중한 진리를 모르고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이 이외로 많다는데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내 몸이 뛰는 생활 영역 전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재단 위에 올려진 제사라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사는 크리스찬들이 상상받게 많다는데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뛰는 우리의 삶 전부 생활 영역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거룩해야 합니다. 몸이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또 뭐죠? 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도록 하려면 첫째는 거룩해야 되고 둘째는 뭐요? 살아야 된 산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먼저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별해놓은 것은 무엇이나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내 몸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따로 떼어놓은 떼어놓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는 주체의식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로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몸을 함부로 불의의 변기로 내맡겨서는 안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사는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내 몸을 지금 쓰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즉시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몸이 산재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제사, 숨을 쉬는 제사, 생명이 있는 제사가 되도록 우리 몸을 가꾸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산재사가 무슨 뜻입니까?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를 가득히 담아서 드리는 제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삶의 에너지를 가득히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상의 조건을 갖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최상의 조건 우리가 70평생을 산다고 하면 최상의 조건을 갖추는 여러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져서 또 몸의 여러가지 컨디션에 따라서 또는 나이에 따라서 또는 여러가지 성숙도에 따라서 사회활동에 따라서 야, 내가 지금 최상의 조건을 갖춘 삶을 사는구나 하는 어떤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 속한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려지도록 하라 이것이 산재사입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병이 들었으니 주님 앞에 나온다. 물론 나와야죠. 나와야 되죠? 나와야 됩니다. 실패했으니 주님 앞에 나온다. 나와야 되죠? 꼭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점으로는 슬픈 일입니다. 건강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라라. 병든 몸 가지고 주여 받을 수 없어서. 이게 좀 뭐가 잘못됐다고 말이죠. 성공해서 그저 뭐 세상적으로 그저 힘이 넘칠 때는 하나님도 안중에 안 두고 교회를 다녀도 교회도 뭐 교회고 뭐 형식적으로 다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제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하자마자 주여 찾아왔나이다 하고 무릎 꿇으면 뭐가 글쎄 그렇게는 해야 됩니다마는 산재사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는 아닐 것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젊어서는 제 마음대로 살고 늙어가지고 이제 고독하고 무지할 데가 없으니 교회 꼬박 꼬박 나오는 거 좋아요. 나와야죠. 나와야 합니다. 안 나오면 안 돼요. 나와야 되지만 참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야 참 좀 더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쁘게 삶을 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재사 그리고 이 산재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적당하게 보내는 삶 게으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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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려가면서 사는 삶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젊었든 늙었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간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재사가 됩니다. 믿습니까? 네. 바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최상의 조건을 갖춘 우리의 생을 최선을 다하는 하루의 삶을 주님께 고스란히 바치기 원하면 바치는 삶을 살면 그 자체가 영적 예배라고 배석을 합니다.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사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자체 그 삶 자체가 여기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자고 일어나는 것도 집안일을 하는 것도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도 내가 내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재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뛰면 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황홀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황홀한 이야기냐 말입니다. 이 진리 하나만 바로 깨달아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보아도 대단치 않는 일입니다만 내 몸을 가지고 뛰는 이 삶 자체가 비록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믿을 때 거기에 삶 맛이 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향기가 풍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까? 이 영적 제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옆에 써놓으면 더 도움이 되겠어요. 영적 제사다 이 말씀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의미 전달이 됩니다만 원문상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더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이고 우리에게 좀 구체성을 띄고 깨닫게 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제사 예배 이것을 합당한 봉사 합당한 봉사 이치에 맞는 봉사 당연한 봉사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합당한 봉사 또 이치에 맞는 성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합당한 봉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생활이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이 뛰는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삶 자체가 바로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성김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 존명하신 분이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제 설교가 좀 어떤 때는 너무 간결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방심하면 흘러버리기 쉬워요. 그러나 이미 제 설교에 여러분이 익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아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마디도 하죠. 우리의 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뛰는 삶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무엇이 된다고요? 합당한 동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주는 냉수 한 그릇이 하나님을 위하고 섬기는 행동으로 해석이 되죠.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이웃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봉사가 뭐냐 1차적으로 내 이웃에게 내 이웃을 위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해술 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위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구름 잡는 소리 같죠. 외우기는 잘 외우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실제 생활에 전달이 안 돼 연결이 안 돼 고리가 없어 막연하게 생각하는 버릇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 이것은 특별하고 영웅적인 어떤 헌신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늘 안희숙 사모님이 저녁에 집회를 하시죠. 안희숙 사모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감옥에 들어가서 주를 위해서 살고 6년은 아니라도 여태만이라도 살고 나오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성교도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계사 즉 합당한 봉사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특별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 전부가 안희숙 사모가 됐다면 오늘 집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 버릇도 버리라고 말입니다. 낮은 데서 작은 데서 평범한 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제사가 되도록 우리 자신이 매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교사는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젊음을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산제사로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성교사 배후에는 하루 종일 공장에서 땀 흘리고 먼지 마시면서 노동해가지고 얼마 안되는 월급 가지고 자기 생활을 꾸리고 거기에서 얼마 떼어가지고 성교사를 보내고 있는 공장 직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선은 안 됩니다. 그러면 공장 직공의 생활은 성교사만 못합니까? 그것은 산제사가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가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바람을 위하는 합당한 봉사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나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성교사의 삶이나 공장에서 땀 흘리고 정말로 피곤하기까지 일하면서 벌어서 자기 생활하고 성교사의 삶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매일 살면서 평범하고 작은 나의 일과 하나하나가 정말로 이웃을 위하는 것이 될까?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가 될까? 이것을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남을 해치는 일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하찮게 보이는 하루의 일과가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봉사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95%가 실패작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열의 아홉이 전부 매일 반복하는 하찮은 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95%에 해당하는 하찮은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여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 95%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그것은 너무 지실 수가 없습니다. 95%가 실패한 사람이 0.5%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찮게 보이는 일 작은 사소한 일 이것이 바로 이웃을 위하는 봉사요. 하나님을 위하는 봉사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찮은 일 작은 일 중에 오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요즘 자연보호가 굉장한 이슈로 지금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신문의 맹점이 하나 있어요. 참 저는 우리나라 신문이 참 역할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대통령 말은 안 들어도 신문은 들었거든요. 신문의 말은 믿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문이 선도하면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니까 이 신문 언론 매체의 역할이 날이 갈수록 굉장히 증대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문이나 매개체가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신문의 맹점이 뭐냐. 돌이킬 수 없는 막바지의 가약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벌써 신문에 보도됐다 하면 때가 늦은 것입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자연보호도 마찬가지 때가 늦어서 심각한 문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너나 없이 우리 모두가 위기감을 느낍니다. 옛날에는 음료수를 마시고 깡통을 마음대로 푹 사내서 버려도 저 사람 들고 가기 싫어서 저라나 보다 하고는 좋게 봐줄 수 있지만 이제는 절대 좋게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깡통을 버리는 저 사람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오. 저 사람은 내 자손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오. 저 사람은 지구를 병들게 하는 사람이다. 수범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좋게 보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는 가만히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심각해졌습니다. 산수원을 오염시키는 깍두리 양식업자 낚시꾼 유흥업소 또 폐출을 함부로 방류하는 회사 그들에게 허가를 내주고 나몰라라 하는 책임없는 공무원들 모두가 다 우리 모두의 공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흥청망청 쓰는 버럭 때문에 누구를 나무라고 앉아있을 여유가 없을 정도로 나라 형편이 위기에 몰려있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1인당 소득에 비해 정지 소모가 세계에서 제1위라고 하니까 과연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쯤이야 쓰면 어때 하는 식으로 함부로 기름 낭비하고 정지를 함부로 쓰는 사람 우리 주변에 아직도 정신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거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있었는데 제 것 가지고 썼는데 무슨 소리냐 그 말은 옛날 옛날에 통하는 이야기고 이제는 저 사람이 낭비함으로 내가 손해본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낭비함으로 우리나라가 망한다 하는 의식을 갖기 때문에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목욕탕에 이야기를 해 죄송합니다. 공중 목욕탕에 갔는데 앉아서 남자분들은 물론 머리도 깜지마는 그 수염이 특별히 많은 분들 그날 정성스럽게 깎고 있지 않습니까? 수염을 깎습니다. 수염 깎으면 보통 10분 15분 이상 걸려요. 저 옆에 앉아있는 점잖은 어른 저보다 연세가 많은 적은 이건 잘 몰라요. 수염을 깎고 있는데 깎는 건 좋아요. 그러나 수도물을 도우물 찬물 섞어서 마침 좋은 수도물을 그대로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쓰기 위해서 틀어놓은 안 써요. 계속 거울 보고 맴도 하는데 물을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지켜보다가 도우무지 안 되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제가 손해죠. 제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제 손에는 칼이 없고 그 사람 손에 칼이 있습니까. 굉장히 불리하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물을 사용하고 물의 35%가 기름값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만큼 유식하게 생겼으면 생긴 값을 해야지. 자 그러면 기름값이 누구 손에 누구 돈입니까. 그게 다 우리 돈이란 말이요. 자 가만히 둘 수가 없어. 한 5분 기다리다가 할 수 없어서 아무 말 안 하고 제가 좀 언짢은 기분으로 수돗물을 탁 잠가버렸습니다. 어 제가 가만히 쳐다봐요. 쳐다보든 말든 칼만 가지고 덤비지 않으면 괜찮다. 그 다음부터 제가 감사한 것은 그 사람이 수돗옥지를 털고는 또 씻고 또 잠그고는 그 다음에 닦고 이래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지금 삭막한 세상이 됐어요. 침백한 세상이 됐다고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런 자연 보호니 에너지 전략이냐 하는 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주신 자연을 스스로 망치는 짓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더인이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요.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봉사라고 한다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아껴서 아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있는 어느 산을 제가 좀 들어가 보았습니다. 기도 소리가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낮인데도요 합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목이 찢어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내용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요. 그러니까 제 옆을 슬쩍 지나가는 등산객 아주머니 두 분이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저렇게 달라고 달라고 하는데 좀 주지 그래 왜 그래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팔자 좋은 사람들이 참 어려운 인생고를 놓고 사내까지 와서 부르지는 그 사람이 속을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사람은 자기가 안 당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좋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그 옆으로 들어갔더니 30대 젊은 부인이 바위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분은 반원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락또락 한 음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온 세계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교사를 많이 보내게 해주세요. 보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러 할렐루야 아멘 이랬어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죠. 자기 몸을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바치면서 세계가 복음화된 길을 사모하니 얼마나 멋있는 제사입니까. 그러나 기도 마치고 돌아갈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기도로서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바친 사람이라면 남을 해치는 일 안해야죠. 그러나 기도하느라고 깔아놓은 신문지 여러가지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훌쩍이고 호딱근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고방식 그렇게 되어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세계를 위해 기도했다면 온 이웃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면 자기 자신이 쓰레기 하나라도 안 버려서 자연을 해치지 말아야 하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뒤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러워가지고 자리를 피하도록 만들지는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몰라 내몰라라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 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바로 이런거에요. 사소한 문제에요. 우리가 그 행동 하나하나에다가 제사의 의미를 담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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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의 의미를 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지금 오늘 이상한 것 하나 끼어있는 거 보실 거예요. 집에 가서 잘 읽으세요. 그리고 실톨나세요. 아시겠어요? 자동판매기 사먹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도 무조건 손 닦으면 그것도 괜찮지만 서서히 이 문제 해결합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런 데서부터 내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되도록 하려면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의 삼전부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하려면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 끝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몰라서 분별하는 것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몰라가지고 새삼스럽게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밝혀진 뜻을 잘 명심하고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미 수없이 밝혀졌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가 뜻을 함부로 이상하게 찾지 말란 말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조회를 다니고 성경을 적어도 한두 번 읽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알면서도 흐리멍덩하게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룩한 산지사로 들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분별력이 약해져서 흐리멍덩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흐리멍덩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두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거부하는 것 하나는 자기 갱신 영적 갱신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2절 다시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고 거부하라 그 말이요. 세상을 거부하라. 세상의 모든 행동양식을 거부하라. 세상 사람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요. 거부하라.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응하느냐 순응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과 순응하느냐 순응하지 않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느 선에서 순응하고 어느 선에서 순응하지 아니할 것이냐 아마 이것을 분명하게 선을 끌 수 있는 자격자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생활이 복잡합니다. 사회구조가 복잡합니다. 문화 문화의 여건 따라서 선을 끄는 데가 다 틀립니다. 그만큼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때 그때마다 내가 선을 끌 수 있는 자리를 압니다. 여기까지는 거부해야지 여기까지는 살아야지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노력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중생받는 것 말하는 것 아닙니다. 깝짝스러운 사건이나 잠자는 사이에 벌어지는 요술같은 무엇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물건 치고는 아무리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어진 것이라도 계속 닦아주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전부 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중에 가면 먼지가 안고 못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중생받았지만 육신을 잇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닦고 기름칠하고 조이지 않냐 하면 나중에는 흐려가지고 무언가 분별을 못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는 그 말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깨끗이 세척하라는 말입니다. 닦으란 말입니다. 닦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분별할 수 있도록 자기 영혼을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골방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규칙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읽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주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 음성대로 살지 못하는 나약함이 나에게 있는지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 능력을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것을 하루하루 생활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빼놓고 함부로 하루를 시작하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흐리망등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못하면 탈손해버립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몸도 구원받았습니다. 몸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몸이 뛰는 삶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삶의 특징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몸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에 있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 가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몸을 가지고 손을 대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는 일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의 일이오 되서요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봉사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을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 하루하루 생활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버릴 것이 없는 인생 이라면 따라하십시오.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삶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정말로 자연 보호를 위한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닦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버릴 것이 없는 삶.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면 하루하루 생활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황홀하겠습니까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바로 알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시간 은혜 주셔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사로 드릴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모두에게 다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가 다리를 차고 일어나서 세상으로 흩어지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쓰레기가 없는 정말 버릴 것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찬양 보면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예수처럼 살 수 없을까 해같이 살 수 없을까 달처럼 살 수 없을까 찬무원가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심정에서 부른 아름다운 찬송가가 있죠. 기쁨으로 찬양 두 번째 편 35장 가사로 생각하면서 최용덕씨의 이 심정을 우리가 같이 느끼면서 부르기를 바랍니다. 3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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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날처럼 더럽게 살 수 없을까 나의 삶을 몸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서른대요 하나님 영원 제 신 영원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라진대요 나를 짓눌려 맘을 번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죽여야처럼 널 앞에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공간이 아니셨던 것처럼 저의 사랑은 예쁜 사랑 값없이 바로 두는 사랑 그러나 나는 전한 것보다 받는 것 너무 좋아 하나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다 내 맘은 아름다운 아름다운 주가여 받은 사랑만 계속 하고 있을 때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동생 나의 혜정 나의 혜정 나의 혜정 나의 혜정 나의 혜정 고랑게 살 수가 없을까 여신없이 거듭한 빛으로 온전히 남들의 한류심 나의 인생에 고기나는 인생에 빛받고 주세요 사랑한 영원 제 신경으로 그 세인도 안없는게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하단 언제나 더 나아지네요 나의 빛으로 맘을 건너세하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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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 너한테 말 주옵시다 너 하늘이 나 나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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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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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